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신약 구약에 몇 권이에요? 37권? 39권 신약은요? 신약은 27권 3927 이렇게 하면 딱 쉬워요 제일 저는 그래서 이렇게 3927 이렇게 딱 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66권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게 없어요 장세기부터 계시로까지 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령이 하신 말씀 또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안 하신 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66권 성경 가운데서 중요한 정말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주 특별히 중요한 네 권의 성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첫째가 창세기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 계시로 이 네 권의 성경은 아주 특별히 66권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는 뭐냐 모든 것의 시작 그 기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어때요? 우주의 기원이 나오죠 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이 하늘과 땅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이런 모든 기원이 거기에 다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왜 창조하셨는지 거기에 이제 또 가정을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고 왜 인간의 삶의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여러 나라의 말들이 생겨났죠 방언이라고는 왜 이런 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민족과 열국이 형성되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창세계에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이 쫙 다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 뭐냐면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야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창세계에 나와요 창세계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여자의 후손 인류 역사에 딱 여자의 후손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메시야가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계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네 시로 말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네 시로는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네 시로 말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란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야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창세계에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뭐냐 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된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리라고 약속한 메시야가 어떻게 오셨는가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이세을 통해서 약속하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야로 오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일을 하셨는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산상순위인데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일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하늘로 가셨죠? 그런데 하늘로 가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이 사도행전은 강림해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이 복음이 에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되어 가게 되었는지 이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시대라고도 하잖아요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뭐냐? 무엇이든지 시작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은 이 최후의 그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 그런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 사탄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하나님을 믿었는데 잘 믿은 사람과 잘못 믿는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모든 것의 결론 그 최후가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그만큼 이 성경 가운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려고 오랫동안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이렇게 장로교를 만든 창시자인 존 칼빈도 주석을 썼어요 성경에 대한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못 썼어요 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그만큼 상징과 은유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해석하는 데 난해하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말씀을 더하는 사람은 저주를 더하고 빼는 사람은 축복해서 제아해버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갈빈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려고 하는 지금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 영적으로 볼 때 긴박한 아주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미룰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분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애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보긴 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깝다고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이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게 언젠데 때가 가깝다고 했는데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고도 2000년 지났는데 얼마나 때가 가깝었으면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은 주님은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100년은 길고 천년도 길지만은 주님의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천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주 한 경점에 이건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00년 동안이나 주님이 안 오시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걸린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을 때도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언제가 길게 느껴져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그런데 언제 만나기로 해요? 그때는 어때요? 하루가 왜 그렇게 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천년을 하루 같지 하루를 천년 같지 이렇게 하신다 그런데 왜 주님이 빨리 안 오시고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여러분 시대가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로 주님의 오심이 가깝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비상한 시대 정말 긴급하고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 와 계시는 주님의 말씀하신 그 대환란의 때가 너무 임박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 게시록을 공부함으로써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준비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 게시록을 강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통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요한 게시록을 강의를 하는데 이단들이 99%가 어때요? 요한 게시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용을 해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요한 게시록에 대해 들어보지 못하다가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주로 하니까 이거 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거기 넘어가서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의 숫자가 채워지면 죽은 자의 영혼이 그 영이 자기들에게 들어가서 부활의 영체로 변화돼가지고 이 땅에서 영혼이 죽지 않고 산다 이런 말을 해도 다 거기 미혹돼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한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이단들한테 넘어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배우고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 또 자신을 미혹 이 마지막 때는 가장한 것보다 미혹이 많은데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냐 요한계시록 거기 보면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누구에게 보냈어요? 요한에게 여기 있는 요한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그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때 특별히 열두 사도를 택했는데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어요 원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였어요 그 집안이 가읍이 뭐냐면 그 아버지도 종들을 데리고 그 또 두 아들 요한과 야구보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던 요한을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줘 가서 이제 나중에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열두 명을 특별히 선택할 때 그 한 명 가운데 택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성격이 보면 처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성격이 과격하고 다혈질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 가는 걸 별로 달가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놈들 그냥 불로 다 살라버리십시다 아마 여기도 그런 비슷한 분들이 있는가 보는데 불을 내려가지고 다 저것들 살라버리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질이 그렇게 불같으니까 뭐냐면 별명을 묻혀줘서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성격이 천둥우레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제 배우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가장 어려서 그랬는지 어쩌면 뭐지만 특별히 아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하게 대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과 양 후보 이 세 사람 항상 중요한 데는 9명 놔두고 이 3명만 될 거가 좀 다른 제자들이 서운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어디 가는데 딱 3명만 두고 권사님, 집사님, 장노님, 오세 하면 야, 왜 우리는 안 데리고 가?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3명을 뽑아가지고 주님이 특별한 그런 체험도 하는 걸 보여주시고 이런 훈련을 했는데 죽은 자 살릴 때도 베드로와 요한과 양 후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양 후보 항상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이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얼른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기를 타시고 에루살렘으로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종료나무 가지를 길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이세자손 예수의 하면서 이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을 하니까 그때 어떤 생각을 야, 예수님이 드디어 에루살렘에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그러면 한자리 해야지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가 직접 예수님한테 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 엄마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지금 너희 많은 게 뭔지도 모른데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다 마실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이 바로 얼마 전에 나지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6월절 그 만찬을 떼시고 가련유다의 배신으로 말며마 대체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하속들과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요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 다시 돌이켜가지고 대체사장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에 가서 재판을 받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이제 그 고난의 귀를 걸어서 골고다 갈보리라고도 하죠 거기에 이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돼요? 다른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지만 끝까지 이 사도 요한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히는 해골이라 불리면 골고다 그 갈보리까지 언덕까지 갔어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그런 모습 다 보았죠 예수님이 그럽니다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 가서 네가 이제 그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탁을 받고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끝까지 잘 모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사망권세를 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40일 계시다가 성천에 가시면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게 성령을 기다리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순절날 기다리다가 마가의 다락파에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변화의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전에는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성령 받으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코로나도 성령 받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순교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말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성령이 말하면 권능이 말하죠 온 유대와 사마르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 되라는 말이 다른 말로만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권력을 가진 자든 모한 자든 다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죽음을 제일 두려워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두렵지 않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고 두려웠던 요한이지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함을 입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또 나와서 목음 전하고 계속 이렇게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걸고 죽음을 두려워한 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승천에 가신 지 몇십 년이 전에 그 안에 사도 바울의 그런 회심이 있었고 바울도 순교하고 네로 때 또 사도 베드로도 순교하고 이런 순교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가련유다는 배신했으니까 빠지고 나중에서 마티아가 제자가 됐는데 다 모든 성령 받았던 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 혼자 살았냐 요한이 살고 있었는데 세계를 지배했던 그때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박해한 이유가 로마 정부의 대적을 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이한 삶을 살고 범죄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냐면 로마가 황제는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의 천황을 신이라고 신사 숭배한 것처럼 하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도 요한은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한테 로마의 원형 경기장인데 거기 가서 콜로세숨이라고 하는 그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로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각가지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이 사도 요한도 어떻게 해요? 도미시안이라는 그런 황제 때 이제 체포되었어요 붙잡혀 가지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두 가지 악설이 있는데 하나는 펄펄 기름 끓는 기름감아솥에 넣었다고 하나는 목욕탕에 뜨거운 물속에 펄펄 끓는 속에 넣었다고 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아 그래서 거기서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그 지중해 연안에 아주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 이 살인죄 강도 이런 흉악한 범죄자들을 거기 유배를 보내는 반모섬이라는 그 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다가 사도 요한을 여러분 유배를 보내게 된 거예요 왜? 펄펄 끓는 속에 집원도 안 죽으니까 그런데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돼요? 주의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애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날 환상과 게시가 임하고 이제 주님이 보낸 천사가 와서 이제 주님의 게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고 했잖아요 게시해 준 것을 기록화에 쓴 것이 뭐냐면 요한 게시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게시라는 말은 뭐냐면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요한 게시록이 있기 전에는 마지막 대환란이 어떻게 있고 어떤 사람들이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천국은 어떻고 저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것들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시라는 말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을 휘장을 젖히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난다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주님께서 바로 게시를 통해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그걸 기록해라 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AD 95년에서 96년 사이에 반모섬에서 주님의 게시를 받아 기록한 것이 요한이 기록했다고 해서 요한 게시록 여러분 이제 요한 게시록에 무엇을 그러면 기록에 놓았는가 거기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 보면은 무언을 기록해 놨다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그때 송아시아의 일곱 교회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내서 그걸 알게 하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누구에게 보내서?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해서 그걸 기록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속히 어떻게 될 일?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다음에 요한 게시록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조금 전에 속히 될 일인데 여기에 보면 네가 본 것 요한에게 뭔가를 주느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본 것을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앞으로 이 세상에 전개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라 그래서 이 요한 게시록은 보면 그 당시에 있는 일과 그리고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과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 게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이걸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초대교회는 어땠다고요? 극심한 그런 환란과 핍박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극심한 환란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기록해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한 가지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 엄청난 박해와 그리고 환란을 당해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이런 걸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런 고난과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런 환란과 고난 속에 있지만 장차 예수를 믿는 자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놨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환란과 고난 속에 있는데 이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사자의 밤이 되고 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그 엄청난 박해를 봤는데 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준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이 세상은 잠시예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사자의 밤이 되고 이러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의 삶은 순간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걸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준 거예요 그걸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얼마나 힘들었던 성도들이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는지 몰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절망 속에 그리고 소망을 얻은 것처럼 낙심했던 사람들이 위로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성도들 가운데도 삶으로 힘든 사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주님이 너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고 거기는 일별도 슬픔도 고통도 아무런 그런 불행도 없어요 천국이 있다 주님이 초대교회 환란 가운데 성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 얼마나 위로가 돼 얼마나 소망이 넘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도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도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란이 있어도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와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 설교하려고 오늘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하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이 세절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천국이 더 사모도 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공부하고 읽으면서 막 천국이 가고 싶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뭐냐 성도들에게 다가올 미래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해가지고 준비시키고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알려주셨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심지어 애굽의 왕, 애굽왕 바로라고 하잖아요 애굽왕에게도 뭐가? 앞으로 뭐가 올까? 풍년이 7년 동안 늘고 그다음에 뭐가요? 흉년이 7년간 늘고 이거 다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풍년 들었을 때 뭐하라? 흉년의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라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이런 거 보면 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암호수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시는 법이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다 가르쳐줬 준비하라고 그러면 이걸 듣고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피해 그 준비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이걸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갑자기 그런 일이 이런 일을 생각하지 못해 당황하고 놀래고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어때요? 애굽왕 바로가 어때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데려다 꿈의 해몽을 듣고 풍년 들고 흉년 된다는 거야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준비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흉년이 와도 그 땅이 멸망치 않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은 편안하니까 아무런 문제 없을 줄 아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마지막 때 대화하려는 게 시작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당황하고 놀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미리 일어날 일들 다가올 일들을 요한에게 게시해 주셔서 기록해서 그것을 잊고 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올 한란과 시련과 시험의 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모르면 이거 준비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해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요한 게시록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한 게시록을 주님이 기록하도록 한 것은 뭐냐면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린 분이 누구냐 이걸 하나님께서 요한 게시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누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로마 제국이 로마의 황제가 말 한마디 하면 사람이 죽고 살고 나라를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때요? 로마의 황제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았지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알파오 오메가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은 만황의 황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 게시록을 통해서 너희들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영원한 제국인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그런 나라와 같지만 아니야 이거는 오래가지 못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아메?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해가지고 그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록해서 보내서 야 너희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하신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환란과 밥교와 핏박이 오는데 끝까지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그런 자만이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잘못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오늘날? 이게 보면 구원파에서뿐만 아니라 구원파, 보금주의 정통 기독교의 보금주의냐 구원파에서도 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면 한 번 구원 받으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만 뭐라고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런데 로마 시대같이 막 이제 원형 경기장으로 콜리스몬 경기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저기서 굶주린 사자가 있어요 사자 지금 우리에 담아놨어 네가 여기서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면 살려줄게 그러나 예수를 계속해서 믿겠다면 너 사자의 밥이 되게 할 거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부인했어 이 사람 어디 갈까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공로를 믿어 구원 받았지만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거야 저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타나서 666표를 받으라고 해 이거 안 받으면 물건 사고 팔고 못한다 그런데 이 666표를 받으면 성경에 보면 뭐라 하겠어요? 쉼이 없는 지옥에 간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와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요 성도라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못 지키고 666표 받고 우상 숭배하고 저 그리스도 경배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생명체계 이름이 싹 지워져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굉장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 오늘날 교회가 구원파도 똑같아 구원파 잘못되다 이러면서 이 기성 교회들도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한부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잖아 이래가지고 영생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면서 누리는 생명이 영생이에요 지옥에 간 사람 죽어요 안 죽잖아요 죽어도 부활해가지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안 죽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이걸 누리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다 나와요 여기 요한계시록이 정말 중요해 다 나와 어떻게 어떤 사람의 이름이 생명체에 지워지는지 이렇게 다 나와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면 구원받지 못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이지만 이거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한다면 나중에 666 표도 받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메? 신앙생활은 타협적인 신앙생활 어영병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절대적인 신앙생활 진짜 절대적인 여기에는 신앙에는 우리가 다른 거 물질 이런 거 다 양보해요 손해봐요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양보가 없어야 돼요 아메? 히브리소에 보면 그래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어디에 봐요? 침련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절대로 신앙에는 퇴보가 없어야 됩니다 아메? 지난 주일날 설교가 뭐였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 안 돼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살겠어요? 백년이 긴 것 같지만 짧아요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가르쳐주기로 기록한 거예요 그다음에 시험과 한란과 고난과 유혹이나 이런 핍박을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가도 기록이나 하세요 아메? 천년왕국에 누가 왕노르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그러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뭐예요? 왕노르대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다 우리가 보면 이 심판대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두 가지 심판대가 있어요 하나는 백보좌라고 흰보좌 요한계시로 20장에 나와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흰보좌에 앉으셔서 생명체의 이름을 딱 봐요 이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게 요한계시로 하면 아주 흥미진진해 그리고 제가 이걸 얼마 동안 할지 모르지만 이 공부를 여러분이 한 번도 수일날 안 빠지고 오면요 이 요한계시로기 머릿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통째로 들어가게 제가 아예 여러분 머릿속에 다 통째로 넣어버릴 거예요 도저히 머리를 안 연 사람은 어떻게 들어갈 방법이었지만 머리를 연 사람은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강의를 해봐서 알아요 집에 가서 공부해하고 오라고 하면 자격증 시험 딸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와요 제가 어떻게 하냐? 그 시간에 다 거기서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자격증 시험 이렇게 공부를 하면 광주 전남에서 저희 학원이 탑이었어요 그래서 자격증 너무 많이 나온다고 뭐라고 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격증 가치가 떨어지는 희소성이잖아요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아니 자격증 가진 사람도 좀 적게 내야죠 그렇게 많이 내면 어떻게 하냐고 저는 사실 이렇게 막 앞에서 설교한 것보다 이렇게 강의하면서 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강의를 하게 되면 완전히 요한계시록이 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구나 이게 요한계시록 하나를 하니까 결론이라는 책이잖아요 이게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앞에까지 있던 모든 유다석과 있었던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다 여기 한 권에가 요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 권을 뚫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 그래도 안 올 사람들이 있을까요? 절대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한 날은 공부한 동안에는 아프지도 말고 어디 가지도 말고 아메? 그렇게 돼야 돼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나는 벌써 가장 중요한 선약이 있다 나는 그날은 약속 못해 딱 하고 와야죠 아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게 나와요 이 백보자 심판은 뭐냐? 천년한국이 지난 다음에 안 믿는 자들이 다 주님 앞에 천년한국에 못 들어간 사람하고 안 믿는 자들이 가서 심판을 받아요 그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운명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생명체에게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누구든지 생명체에게 기록되지 못한 자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다 어디 던지더라? 불못에 던지. 둘째 사람은 불못에 던진대 지옥에 가 이게 뭐냐면 이런 심판이에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건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구원은 우리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 받는 게 아니야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잘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잘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 그런데 상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우리가 상을 받고 멸류관을 받는 건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 받았는데 제대로 못 산 사람은요 얼마 기간? 천연한국도 못 들어가 그리고 엄청난 그런 연단의 기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깥 어두운 데로 저 무익한 종을 내쫓으라고 그럼 무익한 종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거기서 이 무익한 종이 안 믿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을 결박하여서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아니지만 어두운 가운데 가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부 다 어떻게 이제 우리가 심판대 이런 걸 다 보여줘 그래서 우리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이걸 이긴 사람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상을 받고 멸류관을 여러분 쓰게 되는 거예요 아메? 다 이런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환란 주님의 지상제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뭘까?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제가 빨리 하고 마치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애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괴로운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 보면 그랬죠? 이 애연의 말씀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것이니까 애연이라는 건 미래에 대한 거죠 이 애연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읽는 자 또? 듣는 자 또요? 그 가운데 괴로운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 애연의 말씀 그랬죠? 이 애연의 말씀 이 애연의 말씀이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시록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괴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 괴시록이에요 그럼 괴시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 이런 의미라겠죠 가려져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 휘장을 걷어서 그게 그런데 이 애연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뭐 한 자? 읽는 자 그다음에 듣는 자 그다음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7대 복이라고 해서 7가지 복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7역, 7교회, 7나팔, 7인, 7대접, 7, 7, 7 이런 게 많이 나와 7번 뭐냐면 완전수인데 우리가 보통 그래요 3을 하나님의 수라고 그래요 3이 일치해 4를 뭐냐면 땅의 수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이 합쳐진 것을 이것을 완전수라고 해서 7을 완전수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7대 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7대 복 그런데 일곱 가지 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그 애연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 왜? 지금 때가 가까우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거예요 아멘? 부지런히 그런데 여기서는 원래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전부 다 성경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앞으로 안 돼요 전부 성경을 가지고 와야 돼 아니 전쟁터에 군인이 전쟁하러 가면서 뭐예요? 총 안 가지고 몸만 가지고 와서 싸울 수 있어요 아니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총도 없이 전쟁터에 싸우러 가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건 뭐를 가지라고? 성령의 검이라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 이거 무기가 있어야지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담아서 와서 그걸 하지 말고 성경 우리가 가지고 다녀야 될 수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 2000년 전에는 있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있었냐 우리가 지금은 전부 다 성경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한 권씩은 있죠 아니면 두 권도 있고 세 권도 있고 저는 여러 권 있어 번역본이 여러 권 있으니까 현대인의 성경 표준 성경 뭔 성경 막 이렇게 긴 제임 성경 이렇게 짱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 읽는 자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었어요 어떻게 했냐 성경을 파피루스라고 해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기록하거나 양피지 있죠 양의 가죽을 해 가지고 그러면 성경이 구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페이지로 오면 얼마나 돼요? 1300페이지 넘죠 신약이 얼마나 돼요? 400페이지 넘잖아요 430페이지 그러면 이게 거의 막 1700 넘어 가지고 2000페이지 다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종이가 없었어 성경을 쓸 때 그런 파피루스 거기다가 아니면 양피지에 쓰면 한 장만 써도 어떡해요 이게 분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회당에다 있잖아요 다 받아 써 가지고 있는 각 유대인의 회당 이런 데가 뭐냐면 성경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 성경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니까 성경 읽는 자가 그걸 주니까 예수님이 읽었죠 그럼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들어 읽으면 듣고 들은 다음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읽는 자 듣고 했는데 우리는 다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이 애원의 말씀을 읽어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 가지고 준비할 거 아닙니까? 안 읽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미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 속히 될 일 지금 네가 본 것과 현재 있는 것과 장차 일어날 일을 기록에 보내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다 기록에 놨는데 이걸 안 읽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이게 안 읽으면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애원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는 요한 게시록을 많이 읽어야 돼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붕이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붕이 그때 그 붕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종이 누군지 아세요? 전에 내가 했을 건데 아무도 모른다고 이러네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길선주 여러분 그랬잖아요 길선주 목사님은 어떻게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처 좀 잘 좀 이렇게 돌봐주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그랬는데 처 재산관리 같은 걸 좀 잘해주라고 했는데 그걸 이분이 하면서 좀 이렇게 뭐 삥땅을 쳤는지 뭘 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조선의 성령이 원산에서 목포에서 막 성령의 바람이 불었단 말이에요 이제 21세기는 목포에서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아메? 교회사를 보면 그러네요 원산에서 목포에서 막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회계 역사이냐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갔냐? 평양으로 갔네 그때는 여러분 서울보다 평양이 더 크니까 평양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니? 길선주 목사님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회계의 영이 이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목사가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찌면서 고백한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이런 나쁜 놈입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그 아내를 부탁하고 재산을 좀 관리해 주라겠네 내가 이런 삥땅을 친 놈입니다 하면서 회계를 하니까 이야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 놔두고 또 다른 여자 뭐하고 뭐 어디 기생집에 가고 어디 가고 이런 게 많았는데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얼마였냐면 5만 명이었어요 조선에 그런데 10년 만에 30만 명으로 늘었어요 조선이 지금은 이제 우리 계속 붕해가지고 얼마예요? 저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 체제가 들었으니까 교회를 거의 없애버리고 남한만에서 어떻게 1200만 명 넘게까지 갔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 가장 애독하고 사랑한 성경이 뭐냐? 뭐겠어요? 눈치가 빨라야죠 요한케이시록 그런데 요한케이시록을 만독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만독 그럼 어디요? 만독하면 어떻게 돼요? 다 애어버리는 거지 줄줄 그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도 제가 옛날에 챙겨보니까 미국으로 갈 때 배 타고 갔어 한 달만 걸려서 그때 한 달 동안 배 타고 가는데 배에서 어떻게 돼요? 계속 요한케이시록 읽어가지고요 미국 도착했을 요한케이시록 다 애어버렸어요 다 아예 똥째로 애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마지막 대회는 뭐를 해야 한다고? 애원의 말씀, 요한케이시록의 말씀을 뭐 하는 자가? 읽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메 여러분 이거 읽으면 복이 있는데 안 읽으면 여러분 이 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걸 읽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해요? 들으라겠어요 여러분 수요일 날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럼 수요일 날 계속 강의 설교를 이거 1년 할지 2년 할지 3년 할지 모른데 수요일 날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으며에서 알기는 잘 알죠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잘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야 여러분한테 읽고 이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돼요? 활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이런 거 보면 다 이기지 그러잖아요 이게 애원의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육류표 받으러 갈 때 이게 뭔지도 모르고 다 봐도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지옥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이러면 안 되고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읽지 않고 듣지도 않으면 이거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대로 살겠어요 못 살지 그러니까 읽는 자가 보고 있고 듣는 자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자꾸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재림신앙으로 무장이 돼요 아메? 재림신앙으로 무장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동안 열심히 요한계시록을 읽으십시다 그리고 수요일 날마다 빠지 말고 가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에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뭐만 들어가면 좋아요? 유튜브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계속 이거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읽고 듣고 마지막에는 뭘 해야 돼요? 지켜야 돼 읽고 들었는데 안 지키면 어떡해요? 소용없는 거예요 지켜야 돼 요한계시록 3장 10절 왜 지켜야 되는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는 저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마여 땅에 그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목사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목사들에게 보내서 성도들에게 읽고 듣고 또 이걸 지켜야 행하게 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이건 지금 3장에 여기 나온 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여러분 일곱 교회 나오죠? 그 말씀 그대로 놔둬요 일곱 교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그래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이요? 그냥 딱 간단해요 에서버두 사빌라 딱 그러면 끝나 에서버두 사빌라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서머남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가우디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되면 일곱 교회인가 뭐더라? 에베소 교회 또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에서버두 사빌라 하면 딱 끝나잖아요 제가 지금 가르쳐 드렸는데 또 모르면 이거 안 되지 제가 다음 주 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지선은 어떻게 하는지 에서버두 사빌라 간단하죠 에베소 교회, 서머남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그런데 이 일곱 교회 가운데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어 그런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아이 진짜 뭐예요?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를 읽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사자에게 보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즈 이 사람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면하게 해준다 이 시험의 때가 뭐냐? 그러고 주님이 딱 설명을 이는 장착 온 세상에 이마에 땅에 그하는 자들을 뭐 할 때라? 시험할 때 이게 뭐예요? 대환란을 말한 거예요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즈 내가 너는 너희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뭐하게 될 것이다? 휴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휴구하게 시험의 때를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를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된 야고보가 보면 너희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되라겠죠? 아메? 듣고 행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음 믿음 반드시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지 우리가 알게 되지 그다음에 듣는 자 열심히 들으면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재림신앙으로 무장되고 어려운 일이 왔어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이 세상에서 뭐 이게 고난이 있어도 별거 아니다 뭐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아메? 여러분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정말 보이는 것은 성경에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 했어요? 영원한 보이지 않는 건데 세계를 어디에다 보여 놨어요? 휘장을 걷어가지고 어디에다 기록해 놨어요? 요한 게시록에 여러분 기록돼 있어요 아메? 그러니까 열심히 읽고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대화를 통과하지 않고 시험의 때를 면화하게 해 주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요한 게시록에 나온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지금 때가 뭐라고 했어요? 때가 가깝다겠죠 주님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때 대활란이 적그리도 나타나고 이런 때가 가까운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메